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서울병원 소아기내과 이준행입니다. 위내시경 삽입법과 병변을 놓치지 않는 관찰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삽입법입니다. 과거에는 교수나 선배의 시술 모습을 어깨 너머로 몇번 보고 그냥 해보는 방식이었습니다. Just do it! 하면 된다 라는 다소 어처구니없는 방식이었습니다. 최근에는 박스 시뮬레이터 핸즈온 트레이닝과 디스크립션 엑서사이스를 통하여 기본 개념을 잡은 후 내시경 교과서와 온라인 교육자료를 공부하면서 내시경을 시작하는 방법이 추천됩니다. 오늘은 주로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2005년부터 전공의와 펠로우 교육의 박스 시뮬레이터를 활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신형 코겐 시뮬레이터를 이용하여 SMC 임상 시뮬레이션 센터와 내시경실 내 교육실에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내시경 잡는 방법은 3핑거 메소드와 2핑거 메소드가 있습니다. 주로 3핑거 메소드를 사용하고 중간에 가끔 2핑거 메소드를 병용하는 방법이 적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내시경 조작부는 꼿꼿이 세운 채로 검사하기보다는 수직과 수평으로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며 검사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이를 토크 로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조작부와 삽입부의 연결부를 부츠라고 하구요. 마치 시계의 분침을 돌려서 축을 회전시키는 것처럼 부츠를 돌려서 내시경 축을 회전시키는 방법입니다. 부츠 부위를 올릴 때는 올리고 내릴 때는 내리는 방법입니다. 왼손 손목을 조금 비틀어 주십시오. 올릴 때는 올리고 내릴 때는 내리고 올리면 부츠가 가슴 높이 내리면 부츠가 허리 높이 이 방법을 통하여 내시경을 회전하기 바랍니다. 목농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입천장 방향으로 접근하여 조금씩 업을 걸며 이누를 거쳐 후두 가까이 진입합니다. 후두가 보이면 업을 풀어 내시경이 자연스럽게 후벽을 향하도록 합니다. 내시경으로 보이는 화면에서는 좌우가 바뀌지 않습니다. 좌측이 좌측이고 우측이 우측입니다. 내시경은 미들라인의 1cm 좌측 부위를 직선으로 통과하게 됩니다. 이때 3개의 랜드마크가 있습니다. 제1랜드마크는 마우스피스 다운사이드 코너이고 제2랜드마크는 우블라 1cm 좌측 제3랜드마크는 랩트 피리폼 사이너스입니다. 이 3랜드마크를 직선으로 통과하는 느낌입니다. 이를 위하여 내시경은 지명과 평행하여야 합니다. 랩트 피리폼 사이너스에서는 노블를 약간 다운하여 후벽에 기대는 느낌을 가지면서 우측으로 비틀어 어퍼 에소파지아 스핑터를 커튼 제치는 느낌으로 통과하여 식도로 진입합니다. 부척 하면서 내시경을 마우스피스의 왼쪽 끝에 갖다 댑니다. 팔라이트 수처 라인이 5시 반 6시로 향합니다. 손의 위치가 낮지도 않고 높지도 않게 마우스피스, 다운사이드 코너 즉 지명과 평행한 상태를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손을, 엄지를 1mm씩 조금씩 업을 하면서 1mm 업, 1mm 업, 1mm 업하여 우블라를 비껴가고요. 팔라이트 후벽에 도달하면 5mm 정도 업을 하여 진행하고 후벽에 도달하면 다운, 다운을 해줘서 내시경이 후벽을 향하게 하고 레프트 피리폼 사이너스에서 내시경 기본 동작 10cm 밀면서 부츠업을 아주 작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츠업, 부츠다운 물론 실제 환자에서의 목넘김은 시뮬레이터와는 약간 다릅니다. 제 2 랜드마크인 우블라 옆이 혀에 의하여 가려져 좁은 구멍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어퍼 에소파제알 스핑터가 닫혀 있습니다. 먼저 방향을 정렬합니다. 조금씩 업을 하면서 우블라 옆을 통과합니다. 피리폼 사이너스까지는 직진입니다. 다운을 하여 후벽에 기댄 상태로 부츠업, 부츠다운을 하십시오. 식도가 보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정렬, 세컨드 랜드마크 통과, 다운, 피리폼 사이너스에서 부츠업, 부츠다운입니다. 위의 관찰은 동영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5cm입니다. 카디아 예쁜 그림 10cm 밀어서 부츠업 위치하부 대만 예쁜 그림 확인 10cm 밀어서 최대한 업 앵글 떨궈 대만 당겨 카디아 돌려 반대로 돌려 밀어서 앵글 레벨 올려서 앵글 호라이전탈 릴리즈 앤 백 떨궈면서 나와 업 앤 트위스트 푼두스 확인 업 풀고 트위스트 풀고 나와 시뮬레이터 핸즈온 트레이닝 기회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학회나 병원의 프로그램도 있고 내시경 회사에서도 시뮬레이터 트레이닝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내시경학회에서 운영하는 내과 전공의를 위한 상부위장관 내시경 핸즈온 트레이닝 프로그램은 3월 27일부터 10월 16일까지 8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입니다. 올림프스 사회의 KTEC 트레이닝센터에서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을 위하여 KTX 광명역에서 셔틀버스가 운영된다고 합니다. 내시경학회의 여러 지회에서도 핸즈온 트레이닝을 열고 있습니다. 사진은 지난 2월 19일 대전에서 열렸던 대전 충청지회 내시경 아카데미의 핸즈온 트레이닝 장면입니다. 대성황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제 소속 병원의 임상 시뮬레이션 센터에서도 적지 않은 핸즈온 워크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공개 행사이지만 현재는 코로나로 인하여 내부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아쉽고 죄송할 따름입니다. 개별 병원의 시뮬레이터 핸즈온 트레이닝도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일전에 한 조사에 따르면 50개 병원 중 절반에 해당하는 24개의 병원에서 이미 내시경 시뮬레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동문병원 신임 소화기내과 펠로우들을 위하여 박심 트레이닝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0회에 걸쳐 8개 병원 33명의 펠로우들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내년에도 이러한 CNET 박심 아카데미는 계속될 예정입니다. 요컨대 내시경 삽입법은 시뮬레이터 핸즈온 트레이닝을 통하여 기초를 닦은 후 임상에서 더욱 발전시키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는 관찰법입니다. 병변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충분한 관찰 시간입니다. 위내시경 관찰 시간은 5분 이상이 좋습니다. 그리고 맹점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증례입니다. 56세 남자 환자가 위체하부 후벽 위암으로 의뢰되셨습니다. 모더레이트 디퍼렌시에이티드 아데노 칼시노마였습니다. 재검에서 작은 AGC 보호만 타입 3로 관찰되었고 수술을 시행하였으며 세로사까지 침윤된 상태였습니다. 마침 1년 전 사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향적으로 살펴볼 때 1년 전에도 해당 부위에 작은 이상소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년 전 검사 시간은 짧지 않았습니다. 조직검사를 포함하여 5분 5초 검사라면 아주 짧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위암이 미스되었습니다. 위체하부 후벽은 매우 중요한 블라인드 에어리어입니다. 이 부위는 의식적으로 찾아가서 관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블라인드 에어리어를 만들지 않기 위하여 이혁 교수님은 훈련을 통하여 마음속으로 코드화할 것을 추천하였습니다. 역시 처음 배울 때 잘 익히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내시경 전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부츠업을 하면서 환자에게 접근하십시오. 마우스 피스 다운사이드 코너에 내시경을 접근시키면 그림과 같이 팔레이트 수처 라인이 5시 반, 6시에 위치합니다. 왼손 엄지손가락을 1mm 업 1mm 업 1mm 업 하면서 우블라 옆을 통과하십시오. 로컬 코드가 보이면 핑거 다운을 통하여 래프트 피리폼 사이너스에 접근합니다. 후벽에 기댄 상태에서 작은 부츠업 부츠다운을 통하여 어퍼 에소파지알 스피터를 통과합니다. 45cm까지 진행하면 카디아 예쁜 그림이 관찰됩니다. 주름은 11시에서 5시에 있고 조기위함은 9시에 위치합니다. 10cm 밀면서 부츠업 위치하 부대만 예쁜 그림 확인 10cm 밀어서 최대한 업 앵글 부츠다운 당기십시오. 왼손 토크 로테이션을 이용하여 회전을 하겠습니다. 로테이션 로테이션 밀어서 앵글 레벨 올려서 앵글 호라이전탈 릴리즈 앵백 위치하 부대만 예쁜 그림에서 모든 상황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좌우를 조정하고 거리를 맞추십시오. 부츠다운 업 앤 트위스트를 통하여 푼두스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업 풀고 트위스트 풀고 나오면 되겠습니다. 상부 식도는 들어가면서 관찰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나오면서 천천히 관찰하시고요. 어퍼 에소파지알 스피링터를 통과하면 가볍게 업을 하여 보컬코드를 확인하고 검사를 마칠 수 있습니다. 내시경 검사의 관찰 시간은 5분입니다. 5분간 위 전체를 골고루 관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내시경을 삽입하고 병변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박스 시뮬레이터 트레이닝 등을 통하여 기초 슬기를 잘 익히고 충분한 시간 관찰하고 맹점을 만들지 않는 좋은 습관을 몸에 익히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